아우 아우 오케이 백사유 어이 어 친구 안녕? 차가 없어서 나 갈 수가 없어 무기 먹고 잡으러 가야지 아 네 제발 공작다 야아 야아 여기가 어디 갔냐 공장 갔다 빠진건가 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m16에 에임이 아파요 쟨 뒤졌고 얘 밑에있던 애 어디갔죠? 형 어디갔어? 존버하러 갔나? 모르겠다 쬐야지 태파밍하다가 죽는데 파밍할때 요력있냐구요? 우클릭 누르시면 돼요 끌어서 말고 상대 박스에 있는 템은 우클릭 누르면 모션없이 바로 먹어줘요 제 꿀이야 어디갔지 요케야 할까? 어 저기있다 저기 옥상에 뭐야 권총이네? 뭐야 얘 권총으로 왜 계속 싸대 여기도 저기 있는거 같은데 아까 그 여캔가? AK랑 m16 멀더 선호하세요 엠... AK 여기 다 안털려있는거 같은데? 요즘 스카 안쓰시는거 같은데 엠포 많이 쓰시는건가요? 아니요 저 스카 많이쓰는데 스카 원거리에서 많이쓰고 엠포는 근거리용으로 많이쓰는데 안나왔어요 스카가 저 요즘 2AR 들거든요 AR 두개 드는거? 스카 엠포 이렇게 많이쓰요 엠포를 근거리 연사용 쓰고 스카를 장거리 저격용 4배율에 스카 하나 있으면 아무도 두렵지 않아 9 상황맵에서 AR SL 하나 있었는데 스카 시트 너무 쓰기 힘들어서 미니쓰는데 안좋은 선택인가요? 예 안좋은 선택입니다 미니쓸일 바야 AR 한개 더 드는게 훨씬 나아 엠보나 스카가 훨씬 나아요 미니보다 리얼 리얼 팩트 저기 있다 전이었어 딱 기다려 이런판 차가 없어가지고 빨리 이동을 못하네요 어 저있다 저다 뭐하냐 뭐지 형 뭐해요 배율이 있어요 혹시 음 먹을게 없네 걔 그지였네 그지였어 내가 그지를 잡았어 음 아무도 안와 일단 한단 더 기다렸다가 갈게요 저희도 있다 세대 피치어라 피치어라 목이나 어쩜 피치옵이다 흠 깔끔 제 배율이 있던데 제 배율 먹으면 되겠는데요 자기장 앙장기잖아 저기 배율 뺏고 저 앞에 차 타면 되겠네 이거 자기장 오면 그 다음에 저거 먹으러 갈게요 자기장 도착하면 4배율인가 금방 달린 것처럼 보였는데 잘 못봤을 수도 있어요 야 개많이 가야되나 안 터졌네 다이어 뭐야 뭐야 저 썼었는데 팀 옆에서 썼는데 누워서 파밍 할 수 있는데 스카 개꿀 음 네 쟤들 미친 것 같아 저기 왜 다 모여있어 자기장 안에 왜 있어 쟤들 변태들이야 배율 들고 있지 않을까 아 절로 가야되는구나 내가 잘못 있었어 어 미친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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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율 느낌이 배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간다 지금 가는게 더 중요함 야 이거 집엔 전부 다 저기 있을 것 같은데 간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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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히는 소리 들렸어 이 건물 앞에 건물 나 문 닫히는 소리 분명히 들었어 이거 이 앞에 건물 요 요 앞에 있어 100% 있어 화장실? 여기서 올인원? 여기서 올인원 뭐 시키지 않아? 응 안 돼 각이 안 돼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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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야 야 변태야? 뭐야 관음증이야? 야 씨 관음증이야 어 자리겠굴 어 자리겠굴 어 자리겠굴 후우 하이 저 집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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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가야된다 각가지가 안잡혔고 이거 먼저 가는 것보다 뒤늦게 가는게 좋겠다 쏜다 차타고 이동하자 차타고 쏜다는건 한명이 한명을 봤다는거거든 잡았죠? 저기있네 1대1 너무 센턴가? 너무 좋아요 연속 1등 아 요하 너무 좋아 깔끔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깔끔하고 하루